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87페이지 농지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공법에서도 시험에 두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이거 2022년 5월 18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1번 농지매매 불법임대차 중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광명시형신도시 LH직원 투기사건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치득자액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예 원래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치득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처음용농 목적치득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신설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구업면장은 4일 이내 농지치득자액증명 발급한다고 했는데 4일이 아니고 7일로 바뀌었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이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다 이런 경우 위탁경영 또는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임신 출산의 경우 6월 초과에서 휴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량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가 아니라 미리 신고입니다 가족자연장지 문중 종중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개인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묘지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 그 다음에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묘를 설치하지 말고 화장하라는 이야기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틀린 정답입니다 2번 남편 북묘 구역 내에 처의 북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해당 묘지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설치했으면 추가 설치한 후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30일 이내가 매장 신고 사후 30일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개인자연장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35번에 보면 30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북묘 기집권은 북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인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네 맞습니다 북묘 기집권을 시효치득 하더라도 소유권을 시효치득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북묘 기집권을 시효치득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북묘 기집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묘의 수호와 봉제사가 계속되는 한 영구무환이 존속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고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288페이지 역시 북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북묘가 1995년도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시행되었기 때문에 북묘 기집권을 시효치득 할 수 없다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비록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1995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년 지났죠? 이런 경우는 북묘 기집권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1번이 따라서 시효치득할 수 없다 X입니다 치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암장, 평장은 북묘 기집권이 인정되지 않고 북묘 기집권이 인정되려면 봉분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 북묘 기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묘, 예장의 경우도 북묘 기집권이 인정되지 않죠 가짜묘, 즉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묘 만들어놓은 거 예장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북묘 기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하죠 이게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북묘 기집권을 시효치득하는 경우 북묘 기집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묘 기집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묘를 설치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5번 북묘 기집권의 혈액이 미치는 지역의 범인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북묘 외에 새로운 북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해서 북묘 기집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 부인이 사망을 해서 쌍분 형태 북분이 두 개 있는 게 쌍분이죠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남의 땅에다가 북묘 기집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땅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재단권이 설정된 후 재단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 신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했는데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 값건물은 계속해서 얼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 그래서 시험에 나대지 신축 이런 말 들어가면 아예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366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성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건 민법 305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묘기지권의 경우도 이제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북묘기지권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자가 지상권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보유한 채 유보한 채 지상권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경우에는 중계대상권리에 해당됨으로 개업공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 그렇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 존속기간은 있다 최단기 최단기가 법정지상권의 경우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2년, 최장기 없고요 상가는 최단기 1년, 물론 최장기는 없고 농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기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단연생식물재배지인 경우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최단기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전세권의 최단기는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기 1년이고요 최장기는 10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계실무에 최단기 존속기간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12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290페이지입니다 농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치덕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농지치덕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3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만에 논밭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양수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최단기존수기간 주인받겨도 계속 세입자는 농사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농지치덕자의 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용협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협의의 경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경우 농지치덕자의 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신고,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주말체험용농, 학교가 실습용농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치덕자의 증명 받아야 됩니다 물론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치덕자의 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보유하게 되죠 맞고 5번 주말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전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법 중에서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 바로 이 5번 지문입니다 세대원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1페이지 14번입니다 분묘규직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장매의 묘소, 가묘, 예장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어는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규직건을 취득한다 즉시가 아니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유, T것은 평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분묘규직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봉분이 위로 블루각에 올라와 있어야만 분묘규직건이 인정됩니다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얼 분묘규직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규직자체의 하나인다 X입니다 분묘규직주의 공기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친다 상석이 있고요 옆에 비석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 반달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까지 반드시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틀린 것인데 1번 선거에 따른 공직치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 당선됐거나 국회의원 당선되고 하면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3번이 틀렸네요 농지 임대차는 최단기가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물론 단연생 식물 재배지라든지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사 등을 설치했다면 5년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선계한 것으로 본다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해서 계약기간 동안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개장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개장을 한 자가 아니라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한 자는 했기 때문에 X입니다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입니다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고요 그 다음에 매장 신고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가족 자연장지의 경우 사후 신고해서 사전 신고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중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4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5번 화장도 개장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하려는 자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 맞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인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근충물 대장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금액을 적습니다 거래 예정금액이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네 그렇죠 이게 벽면 바닥면 바닥면도 올해부터 2022년부터 바닥면도 신설됐습니다 바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면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17번에 5번이고요 다음은 18번입니다 4개 셋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그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지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계 보수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 기재상 권리관계 기업 공통적 기재상 이네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에만 기재하고요 거래 예정 금액 공통적 사항이고요 미열에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하고요 미엄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에 기재되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인 것은 이 말이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답은 1번이네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했는지 여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1번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존재 여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경비실 비선호시설 주차장 도로와의 접근성 3,4,5번은 입지조건이죠 그래서 경비실 존재 여부도 주인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5,4,5번은 춤부 불구 1,4,6 vai 문戦 involved 5,4 vai 1,4 vai 15,4 vai 5,4 vai 이렇게 3,4 vai 5,5 vai 6,4 vai 5,5 vai 6,6 vai